올해 1분기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7.1% 급증했습니다.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334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50조 5,613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7.1% 증가했습니다. 이들 기업의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0.5% 증가한 772조 7,8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IT 전기전자 부분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석유화학과 철강 등은 유가 상승, 중국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부진했습니다.